본인이 모델하고 본인이 사진작가도 하고 스타일 좋은 작가주의 아이돌 My name is Khan 자 세 번째 멤버죠 그림을 그린다 하늘 도화지에 어느새 하얀 솜사탕은 우리 애기랑 같이 산책하실래요? 귀여워 야 도라이 같애 제기 두 마리 안녕하세요 초대전 기염둥이 샤방샤방 19세 예준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마지막 멤버 같아요 꿈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달린다 아우 야 싸움 한 번도 알아볼 것 같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내가 싸움 한 번도 알아볼 것 같애 아아! 하하하하 성대모사를 하신거 좋잖아 자! 하하하하 환영합니다! 하하하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학생 집중 포커즈입니다 하하하하 오우 야 포커즈 포커즈 어떤 뜻입니까? 포커즈는 F는 이제 저희 4명 4를 뜻하구요 커지는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 4명이 집중이 되는 이유 4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좋은 뜻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에를 붙여보죠 나는 뭐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요계 중심에 설 것이다 이런 거 저는 보컬이기 때문에 저는 키가 크기 때문에 신선하기 때문에 건설가 다 놓고 있기 때문에 진호씨가 감각이 좋은데요 센서가 좋아요 그럼 오늘 가고 진호씨가 저희가 아이돌릭에서 최후의 승자로 될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하고 갈 거고요 포커즈만의 매력 발산하고 가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그룹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식이 알겠습니다 5학생 여러분 할 그룹 일본 박형식이 쟤 바보같아요 키는 모델인데 워킹이 키는 모델인데 워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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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우유보다 부드럽고 생크림보다 달콤한 남자 안녕하세요 기곤자 형식입니다 아 귀여워요 형식이 귀여워 자 다음 멤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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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괜찮아. 이제 마지막 팀만 남았죠? 그래. 너 미카야. 잘생겼다. 너 미카야. 니하오. 칼레같은 턱손. 앵두같은 입술. 대국나마 미카예요. 자. 당신으로 두드려도 될까요? 야. 바지 봐. 눈부셔. 뭐죠? 저기. 저기. 아니요. 17번이에요. 난 미니라고 해. 야. 어깨뽕은 이빨이 넣네. 아. 뽕이. 야. 아. 귀여워.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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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뜻 chauffeur. 예. 아. 저는 한국대표 슈퍼아이돌 인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십니까